팬과 함께 라이온즈TV 10, 0, 0, 0, 0, 0, 0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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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좋고 일단 저희가 야구하면서 첫 끝내기인데 그게 4볼이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값진 5연승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비슷하면 쳐야겠다 생각했는데 비슷한 공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참았던게 조금 별거 안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 그땐 어떠셨어요? 그때 그냥 쳐야지 너무 깊이 들어와가지고 타석 들어가기 전에 오면 맞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피해버렸어요 때린거보다 해민이 형이 제일 먼저 와서 이렇게 당겨주더라고요 그래서 터볼이어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해민이 형이 와서 당겨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해요 내일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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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을 뵙겠습니다 부모님한테 한마디 하라 어? 괜찮네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옹으로 피할게요 네 뜨거운 열정으로 아쉬웅